13장 대리자와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리자와 이벤트를 다루고요. 대리자에 기반해서 선언하는 익명 메소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리자는 누군가에게 이 일을 위임받아서 실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C샵에서의 대리자는 코드를 그 중에서도 메소드를 대신 실행하는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는 메소드를 호출하듯이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입력받고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만 대리자가 실행할 코드는 컴파일 시점이 아닌 실행 시점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자를 선언할 때는 딜리게이트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먼저 딜리게이트 키워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메소드를 선언할 때처럼 반환 형식, 이름, 매개변수 목록을 적어주면 됩니다. 구현은 없어요. 구현은 없습니다.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선언할 때처럼 딱 형식과 이름, 매개변수 목록까지만 명시해주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선언하고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접근한정자를 작성하고 딜리게이트 키워드를 입력해줬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선언할 때처럼 반환 형식과 인수 목록을 입력해준 다음 대리자의 이름을 명시를 해줬어요. 마이딜리게이트 대리자는 정수형 인수를 두 개 입력받고 인트 형식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대리자의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딜리게이트에 참조를 선언하고요. 대리자 객체를 할당합니다. new 연산자와 함께 생성자를 호출하죠. 생성자의 인수로 플러스라는 이름을 입력해줬어요. 이 플러스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였습니다. 인수를 두 개 입력받죠. 정수형 인수를 두 개 입력받고 인트 형식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딜리게이트하고 형식이 일치해요. 이 메소드의 내용을 보니까 a와 b를 더해서 반환하고 있네요. 이렇게 플러스를 대리 실행하도록 위임을 받은 콜백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콜백을 호출하면서 괄호를 열고 인수 두 개를 입력을 했어요. 3과 4. 플러스 메소드가 매개변수를 더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콜백은 7을 반환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위임받았네요. 이 마이너스도 마이딜리게이트와 형식이 일치하죠. 실행 결과를 볼까요? 콜백을 실행하면서 7과 5를 입력했더니 2가 출력이 됩니다. 익명 메소드는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메소드입니다. 다른 코드블록에서 재사용될 일이 없는 이름 없는 메소드를 말해요. 익명 메소드는 이렇게 구현합니다. 대리자가 먼저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대리자가 반환 형식과 매개변수를 미리 말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익명 메소드를 정의하는데요. 딜리게이트 키워드로 시작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정의된 코드는 대리자 참조에 할당합니다. 이렇게 익명 메소드를 할당받은 대리자 참조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제 코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리자가 미리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calculate 대리자는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딜리게이트, 인티저, 캘큐레이트, 인수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참조를 선언했고요. 얘는 대리자였어요. 이 참조에 익명 메소드를 할당을 하면 되는데요. 딜리게이트 키워드로 시작하죠. 매개변수 목록이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 목록은 어디와 일치시켜야 될까요? 캘클레이터 딜리게이트와 일치시켜야 되겠죠. 값을 반환을 하네요. 결과를 반환을 하네요. 이 결과는 무엇과 일치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대리자의 반환 형식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익명 메소드를 할당받은 캘클 객체는 그냥 호출하듯이 사용하면 됩니다. 인수를 상과 사를 넣었네요.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CD 나오겠죠. C샵에서 이벤트는 객체의 사건을 표현하는 데이터 형식을 말합니다. 이벤트 처리기는 이벤트 발생 시에 실행되는 메소드를 말하고요. 이벤트의 동작원리는 대리자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자를 이해하셨으면 이벤트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만 대리자는 우리가 어떤 메소드나 익명 메소드를 할당받아서 호출하잖아요? 그런데 이벤트는 외부에서 직접 호출할 수 없습니다. 객체의 은닉 상황 때문이죠. 이벤트를 선언할 때는 대리자를 이벤트 한정자로 한 번 더 수직해서 선언하면 됩니다. 자 예제 코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리자를 선언해야 됩니다. 딜리게이트 보이드 형식을 리턴하고 이벤트 핸들러라는 대리자를 선언하네요. 베개 변수는 스트링 형식 하나입니다. 위에서 선언한 대리자의 인스턴스를 이벤트 한정자로 수직하면 됩니다. 클래스 안에 이벤트 한정자로 이벤트 핸들러의 인스턴스를 선언을 해요. 참조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메소드를 눈여겨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something happened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을 호출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이벤트 이름이 바로 something happened였어요. something happened. 우리가 아직 something happened에 할당한 이벤트 핸들러가 없지만 두 something을 호출을 할 때 이 메소드가 입력받은 매개 변수의 값이 0이 아닌 동시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에 something happened 이벤트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6, 9일 때 짝이라는 메시지로 출력을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이벤트 처리기를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선언한 이벤트의 형식을 보시면 void 형식이었고요. 우리가 앞서 선언한 대리자의 모습을 보면 반환 형식은 void였고요. 이 매개 변수는 스트링 형식 하나만 입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처리기도 여기와 맞춰야 돼요. void 형식을 반환하고 스트링 매개 변수 하나씩만 입력을 받습니다. 이름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한 이벤트 처리기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선언한 이벤트 핸들러가 my핸들러였어요.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는 대리자의 이름이었죠. 이 친구는 이벤트 처리기였고요. something happened은 뭐였을까요? 이벤트였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myNotifier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안에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를 선언을 했죠. 여기에서 myNotifier의 인스턴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Notifier 객체의 something happened 이벤트에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Notifier의 do something 메소드를 소출을 해주는데 이때 입력되는 인수가 처음에는 1, 2가 입력되다가 3이 입력되잖아요. 그러면은 짝 하고 콘솔의 메시지를 출력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리자와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